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 챔피언 자 이제 2월 마지막 주 챔피언송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네 과연 이번 주 챔피언송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멤버들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 너무 글쎄 많았고 큐브 홍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매니지먼트 식구분들과 모든 식구... 모든 회사 식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광 아줌 포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택, 우리 안무팀 어택 너무 감사드리고 작곡가 오빠들 재우오빠, 산초오빠, 영진오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혜림언니, 송경이, 그리고 현재언니 모두 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 경미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랜드카피 식구분들 강호 원장님이랑 지니언니랑 부원장님이랑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슬이도 고생 많았고요. 예슬이도 고생 많았고요. 예슬이도 고생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네. 네. 잔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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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캠팅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여러분이요.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미친 것 같아 너도 날 보고 지금 좀 미친 것 같아 그의 해 날도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난 좀 미친 것 같아 러블리듬에 맞춰 춤도 춰 아무것도 없다 하면 여기저기 날이 나 이 밤이 닦아도록 우리 모두 날이 나 이 밤이 닦아도록 우리 모두 날이 나 이 밤이 닦아도록 우리 모두 날이 나 사랑하는 널 버릇게 하는 날 반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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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숨겨온 널 찾아 봐준 날 미친 소리 들어 즐겨봐 즐겨봐 이 밤이 닦아도록 우리 모두 이 밤이 닦아도록 우리 모두 내 보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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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